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나무를 줘봤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아이바오 로바오가 대나무를 먹는지 여러분 함께 떨람해주세요. 자, 출발! 오늘은 이렇게 잔주동물원에 왔어요. 잔주동물원에 뇌이가 있어서 뇌이체 왔다가 잔주동물원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여기 잔주동물원은 굉장히 조경들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조경들이 아주 어우러지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운치있고 아주 멋지게 보며 왔네요. 아,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여러분, 망복 1호 유명한 미어캣 아시죠? 여기는 전주동물원, 미어캣씨 보은동 나라에서 별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특이한 친구예요. 재미의 계식을 취하고 있는데? 왠지 베개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하, 내가 잠을 깨운 건 아니겠지? 미안. 아우, 안녕? 역시 할 얘기 있니? 뭐라고? 어디서 왔냐고? 병원에도 왔다. 제주마 아빠와 얼룩말 엄마 사이에서 대화한다는 제브로이드? 와우,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당나귀와 사이좋게 지금 먹이를 함께 먹고 있어요. 제주마 거기에 얼룩말 무늬가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간이 큰 당나귀가 있어요. 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독수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대머리 독수리가 어마어마하게 표적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와, 닭이 함께 있습니다, 닭. 닭과 함께 살고 있는 독수리. 독수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닭. 세상에서 가장 간 큰 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와우, 늑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늑대. 와우, 늑대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러바우가 이 돌에 앉아서 대나무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원래 2015년에 판다월드를 설계할 때 돌을 산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러바우가 딱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던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위에서만 먹고 있죠. 러바우가 돌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 돌을 해볼게요. 네, 딱 러바우가 앉아서 대나무를 먹기 딱 좋은 그런 거리죠. 아이바우도 역시 이렇게 움직여서 아래쪽에서 대나무를 먹을 수 있게 대나무를 꽂아줬는데 벌써 살짝 건드리고 갔네요, 아침에 나와서.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파리가 떨어진 걸로 봐서 아이바우가 나오자마자 확인을 하고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역시 아이바우는 환경이 바뀌면 금방 알아차리고 아주 예민하게 눈치를 채는 친구예요. 아, 러바우 멋있게 생겼다. 이쁘게 잘생겼다. 그렇지? 자, 한번 먹어볼까, 배와서. 그렇지, 조심조심 내려가고. 그렇지, 거기 돌에 딱 기대고 앉아. 여기 앉아서 먹으면 편하다니까, 옳지? 아니, 통했네. 그렇지, 돌에 딱 기대고 앉으면 편하잖아. 여기 앉아서 먹으면 편하잖아. 여기 앉아서 먹으면 편하다니까. 여기 앉아서 먹으면 편하다니까, 옳지? 아이, 통했네. 러바우, 바닥에 앉으니까 어때? 나무에 앉은 것보다 더 좋지 않냐? 아, 러바우. 뭘 그렇게 생각을 깊이해요? 러바우. 너 졸고 있니? 러바우, 졸고 있니? 아, 러바우 얼굴 정말 예쁜데. 와, 세상에 이런 판다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멋진 판다 러바우예요. 정말 멋진 판다 러바우라고요. 러바우 자리를 조금 옮기는 게 어떻겠냐. 옆으로 좀 이동. 옳지. 거기 앉아. 거기 딱 좋아. 앉아서 먹어. 거기 앉아, 옳지. 옳지, 옳지. 아, 멋있어, 멋있어. 아, 이거 어깨에다 핀 꽂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어깨에 핀 꽂은 것 같아. 대나무 핀. 아, 여기 언제 대나무가 이렇게 났지. 언제 이렇게 대나무가 났을까. 어디까지도 없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와우. 하나씩. 하나씩. 어느 거부터.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기 돌에 기대서 먹으라고 거기다 준 거야. 아이고, 레몬. 아주 전풍이랑 잘 어울리는데. 레몬아. 상통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이쁘다. 아, 레몬이 너무 예쁜데. 아, 예뻐라. 레몬아, 많이 먹어. 자, 금방 돌아서 올 거예요. 오세요. 아, 오시는군요. 오, 러바오 씩씩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햇살을 끓이면서 가을빛을 충분히 받고 깊어가는 가을을 깊이 깊이 느낀 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시원하게 나가고 있네요. 아, 역시 레몬아오는 스테시 화장실을 좋아한다는 거. 깔끔한 건지 비위생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레몬아오가 요즘에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약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라이브아 쪽으로 접근하면서 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바오의 신체 일부 중에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걸 아마 자주 보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보통 11월, 12월이 되면 호르몬이 오르기 시작해요, 수거틀도. 스테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번식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생식기인 보관의 크기가 조금씩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름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약간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보시겠습니다. 러바오, 너 인정이 힘들어 보인다잖아. 씩씩한 모습 보여줘야지. 오케이? 자, 대나물 씩씩하게 먹는 모습 보여주세요. 러바오는 역시 당근이나 사과, 워터홀을 이렇게 먹고 나면 항상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러바오가 장근을 먹고 입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대나물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짠! 네, 뱉어놓고 다 주워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러바오는 뱉어놓고 흘린 걸 다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러바오가 요즘에 과시 행동을 아주 많이 하는데 그 과시 행동을 하는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아, 여기 러바오 응가가 있죠? 원래는 러바오가 이쪽에 응가를 하지 않는 곳인데 아주 예쁘게 러바오가 응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 이쪽을 보면 러바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자, 러바오가 마킹을 하는 자리죠. 땅문 옆에, 그냥 취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문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러바오의 발자국. 자, 이 발자국은 러바오가 이 문에 물구나무를 서서 여기서 마킹을 하고 소변을 본 곳이에요. 수컷들은 번식기가 다가오면, 아, 판다 수컷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하면서 소변을 보는 과시 행동들을 하는데 러바오가 이런 과시 행동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아, 러바오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내려와, 그만. 러바오. 러바오. 또 장난친다, 또 떨어지려고. 내려와, 빨리. 내려오세요. 러바오. 조심해서 내려와. 옳지. 볼보이. 돌아야지, 옳지. 잘했어. 아이고. 장난꾸라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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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나무 좀 먹자. 도망 뛰고. 아니야, 아니야. 너무 과격해. 부드럽게 먹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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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착하다. 옳지, 옳지. 아이, 착하네. 왜 그랬어? 아이, 푸바아. 아이, 푸바아. 착해라. 잘 내려오고. 잘 들어가고. 이제 푸바아 혼자서도 잘해요. 들어가세요. 만나무. 요암. 오우. 좋아, 좋아. 아이, 이뻐 이뻐 이뻐. 아이구, 먹다 말고 올라구요. 아이, 봉. 여기 와보세요. 아이, 이리와, 이리와. 아이, 이리와. 아이, 이리와. 아이구, 이뻐 이뻐 이뻐. 아이, 이뻐. 아니, 먹다 말고 또 오란다고. 와요 착해라 사회사님 먹방을 오시란다고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보고 싶었다고요? 어이 이쁜이 아이 이쁜이 아 이봐 그냥 가서 대낭만 먹어 그냥 한번 불러본 거야 쟤 응? 아이 알았어 다시 또 와요 대낭만 먹는데 방에서 미안 자 들어가자 자 푸드인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다음 주에는 우리 바오 가족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더 많이 담아보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오 유연하신대요 엄청 유연하시네요 라이브 라이브 콩냥콩냥 에브리데이 설렘설렘 포카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쭈쭈쭈쭈 마이팬 한식타임 고고 뜯어 없는 내 친구 얼마나 예쁘다 하하 아니 어 아니 오유 오디 쥐쭈 로전 감사합니다.